1점 2점 치셨습니다 저는 공을 안줘서 이기는 편인데 3팁의 8분의 5 1쿠션 3팁의 두께 8분의 3 1 2 2 2 2 3 아 떨어져 있네 키스를 해야 되는데 3 2 3 어이 죄송합니다 으 아하 이런 또 재수 까지 공도 좋아지고 얇게 쳐야 되겠다 아 표자는 또는 주고 아우 아 으 으 으 으 으 중단으로 이 분의 일을 빠른 속도로 쳐야 되거든요. 아 이게 돌 때까지만 해도 안 맞을 것 같네요. 세게 치는 건 항상 돌다가 죽더라고요. 이거 키스를 빼서 치셨어요. 1점 실패하시면 원쿠천 치셨어야죠. 그러려고 했는데 키스를 빼서 그걸 득점을 하시네. 나이스. 나이스. 2점 치셨습니다. 너무 약하게 치셨는데. 이게 6, 7이네. 3팁 2분의 1로 치면 딱 짧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공도 좋아지고 공도 좋아지고 또예요. 이야 기친다. 완전 쌍방울을 갖다 바치셨는데. 이게 귀찮네요. 아니야 모르고.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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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4점. 어우 이거 꼴등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꼴등하게. 아 근데 막 두 번 죽었더니. 5점. 5점. 하. игр. 1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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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원. 지금 안차네. 5점. 하아 아 아 5 에이 잘 쳐야 될 때 못 치네 제일 잘 쳐야 되는 공이었는데 잡으실 것 같은데 역시 나이스 나이스 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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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셨습니다 안 맞더라도 공은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잘 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끌려 공이 아직 미끄러운가요 공이 아직 미끄럽네요 이렇게까지 끌려 버리고 부드럽게 치시면 안 돼요 지금 볼 시스템 7이 넘어갔는데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돼요 7이 넘어가면 무조건 약간 빠른 속도로 치셔야 돼요 7이 넘어가면 7이 넘어가면 5 7이 넘어가면 7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약해지는데 7이 넘어가면 7이 넘어가면 9이 넘어가면 8이 넘어가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예. 와 여기까지 끌어야 되는데 끝 끝 끝 끝 아 역회전 주고 아이고, 끌어내릴 생각에 너무 두껍게 쳐버렸네 알았죠? 알았죠? 1점 치셨습니다 1점 2점 나이스 3점 4점 4점 오죽 오죽 아, 이거 픽셀인가요? 아, 이거 픽셀인가요? 아, 이거 픽셀인가요? 제 뒤에 쓰셨어야 공을 좀 안 드릴 텐데 밀어쳐 볼까요? 끌어치겠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쿠션에 붙어있는 공은 조심해서 지셔야 돼요 3, 3 좀 넘을 것 같네 몇 번을 밀어주네요? 어허허허허허 1점 2점 2점 3점 3점 치셨습니다 2점 치셨는데 3점 치조로 1점 치즈 뭐야? 바로 가버리네. 아이고, 이게 너무 짧았어요. 얇은 두께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 선생님은 하나만 고치시면 가실 수 있는데 그거 어려울 거예요. 스트로크가 멈췄다 나가는 스트로크라 힘 조절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스트로크가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칠 스트로크를 최종적으로 칠 스트로크를 예비 스트로크 때 해주는 게 유리해요. 아이고, 너무 떠들면서 쳤더니 한 마디. 힘은 없어요. 쉬운 공은 안 드리죠, 제가? 오, 나이스. 이야, 쉬운 공 안 드린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냥 바로 풀어버리시네. 뭐가 어렵냐 하면서 잊죠. 오우, 잊어. 하하, 하하. 2점 치였습니다. 하하, 정교하시네. 오연성 하시겠는데, 오늘. 맛 세기까지, 이야. 다섯 개 남으셨습니다. 자, 일단. 아! 하하, 어떻게. 어떻게 그 사이로. 하필이면 또 그 사이로 뺐냐. 아, 알죠. 일요일, 일요일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모르겠네. 가족들하고. 오시게요? 아니. 거의 약속에 오시는데.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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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사, 점. 사, 점. 사, 점. 남았습니다. 3개 남으셨습니다. 3개 남으셨고요. 3개 남으셨습니다. 4개 남으셨습니다. 24개 남으셨습니다. 4개 남으셨습니다. 4개 남으셨습니다. 한 번 보냈습니다. 이것도 잘 쳐야 되는데 6시 방향 원팁의 두께 1분의 1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4개 남으셨습니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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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으셨습니다. 10개 남으셨습니다. 1점 10개 남으셨습니다 5점 쳐버리면 뭐 그냥 주는 건데요 항상 이걸 부드럽게 치시네요 10개 남으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하 이거 느낌 팁이네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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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4 9 10 10 10 12 11 11 12 BC 15 15 16 16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점. 아까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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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돛대 남으셨고. 저 13개 남았는데. 오른쪽 김칩의 2분의 1.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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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기 3.5 아, 이런. 아, 그게 2분의 1이 아니었네. 아, 참. 하하. 1점. 8개 남으셨습니다, 8개. 8개, 1개, 8개. 8개 남으셨습니다, 3쿠션이요. 5개 남으셨습니다, 3쿠션이. 오, 잘 치셨는데. 오, 잘 치셨는데. 잘 치셨는데. 크으으으으으으으. 크으으으으. 크으으으으으으. 아, 이거. 아, 이거. 얇다. 얇네. 아, 이거. 아이, 이거. 아, 이거. 크으으으으으으. 으 하아 빌려가네 어휴, 요맨다.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1점 아 아 운전 하셨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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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네 꽉, 꽉 인데요 이거는 꽉 잡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걸 약하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약하게를 못 쳤네 이야 모자란다 아이고 역회전이 되어버렸네요 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십시오 예 motivations